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닭디들에게 올해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양력 6월 달의 운세를 집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세의 내용은 이미 여러 영상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성공적인 운세 전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그런 대응 전략의 비중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달, 역에서 이달은 양력 6월이 되겠죠. 양력 6월이라는 것은 음력 5월의 운이겠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7월 상순까지 닭디의 운세로 보시면 되겠죠. 운이라는 게 초월은 날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누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지금부터 벌써 이 운이 들어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달은 뭐 덜 중요하고 또 어느 달은 더 중요한 달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닭디들에겐 무엇보다도 6월 운이 아주 중요한 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한 해 12달 가운데 가장 큰 성취운 그리고 문서운이 7월에, 음력 7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달의 운세 예측대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달의 어떤 내용으로 품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해드리는 운세 예측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실제 운세 전개와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 또한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시간 낭비가 될 텐데요. 6월의 운이 특히 금계포란의 운세라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금계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죠. 여기서 알이라는 것은 몇 달 후에 또 실속 있는 커다란 그런 성과물이 되어 있을 다양한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인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달에 잘 품어놓으면 두 달 후쯤 큰 성과로 보상받는 그런 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달에 좀 실속 있게 사업장 관리 잘 해놓으시면 또 마찬가지로 몇 달 후에 큰 옥동자를 만들듯이 길한 운세가 전개된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달에 상당히 실속 있는 달이 예상이 되는데요. 금계포란이라는 것은 재물운이 쌓여가는 그런 운세를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재산이나 재물의 어떤 그런 순익이 증대되는 결과적으로 재산과 자산이 증대되는 것을 함께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운이 영향을 주는 이런 달에는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수익들이 작게 작게 모아진다는 얘기죠. 작은 것들이 모아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제법 큰 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운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요즘 손님이 좀 늘은 것 같아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월말쯤 결산을 해보니까 이건 뭐 코로나 이전처럼 크게 매출이 회복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운을 한번 동시에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세정기라는 게 기란 쪽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때는 꼭 한 가지 사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아주 기타의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운세작용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일까지도 긍정적으로 함께 풀려가는 그런 운세가 조성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닭디들에게 이 달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 금계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여기서 품는다는 것은 꼭 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 알은 실속 있게 품게 되는 금전이나 재물을 의미하지만 이 운이 또 아주 중요한 그 이유는 이 품는다는 것 속에는 사람이나 인덕 그리고 규인의 운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품는다고 했을 때 그 품게 되는 대상이 금전이나 또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도 함께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달만큼은 닭디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좀 많이 품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품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허그를 하라는 얘기죠. 마음의 허그 그래서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단점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좀 존중해서 품으라는 얘기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나와 다른 그런 어떤 면들을 상대방에게서 느낄 때 우리는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나와 다른 것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좀 과민한 그런 정서적 반응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닭디들이라면 적어도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닭디분들은 이런 운세 예측된 이런 달에는 좀 사람들을 아 좀 다르면 나와는 좀 다른 저 사람의 개성 혹은 다른 의견이구나 이렇게 좀 대범하게 받아들일 그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또 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이런 관계에서는 인간관계를 좀 잘 품듯이 구축을 해놓으면 이런 인간관계 혹은 인연들이 나중에는 결국 생각지 않는 그런 시간에 또 내가 좀 불리해진 내가 좀 운세가 좀 나쁜 약해진 그런 시기에 나도 모르는 큰 규인의 역할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닭디들 여러분들은 꼭 사람을 품는 것에도 이런 달에는 좀 집중해서 매달려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알을 품는다는 게 재물을 위한 그런 파종이라면 또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동시에 귀인이나 또 인간관계를 위한 의미 있는 그런 파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닭디들 여러분들이 황금알을 잘 품을 수 있는 그런 운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이유로 이 기간 동안 실직 혹은 휴직 중이거나 이직을 고려하시는 그런 닭디분들이 계시다면 이달 운이 막힌 운이 아니고 금전으로 유리한 달이니까요. 될 수 있으면 좀 여러 군데 면접 준비하시면 아주 좋고요. 이런 식의 잡아지는 직장이 수입이나 또 근무 여건이 다른 달보다 좀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기왕에 다니면서 이직을 고려 중인 그런 닭디분들이 계시다면 더 유리하겠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니까요. 두 달 후에 전개될 그 운세까지도 좀 포함해서 그런 가능성까지도 좀 함께 생각하시고 급여나 근무 여건도 적성 같은 것을 꼼꼼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맞는 것을 잘 찾아서 관심을 갖고 좀 두들겨 볼 필요가 있죠. 결과가 좀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이런 달에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또 사업을 하시는 그런 닭디분들이 계시다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달에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덕이 함께 미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 두고 사업장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또 돈을 벌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품는 마음으로 직원이라든지 혹은 일과 연결된 어떤 거래처 상대방들에게 좀 따뜻하게 해놓으면 두 달 후에 정작 사업이 문전 성수가 돼서 바빠질 때도 직원들이 내 일처럼 또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거래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럴 때 좀 잘 해놓으면 재료가 급하게 떨어졌다고 하면 또 내 일처럼 또 해주는 거니까요. 또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몸이 좀 안 좋은 그런 닭디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또 환자분들 가운데 또 닭디가 계시다면 이렇게 알을 품는 그런 좋은 운세에서는 건강, 운도, 차도가 있다는 걸 함께 의미하니까요. 좀 지치지 마시고 힘들 내시고요. 또 부동산업이나 영업직이나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닭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달에는 좀 오더 체결이 다른 달보다 좀 유리하게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실속 있게 오더가 하나하나 두 개 끊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월말되니까 그것도 모아놓으니까 제법 좀 큰 둥치가 큰 돈이 실속 있는 그런 돈이 돼 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닭디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이 금계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한방에 대박이 터지는 그런 횡재수는 아니죠. 또 무슨 큰 문서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그냥 실속 있게 하나 둘 하나 둘 쌓여지는 모아가는 그런 운세를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대박 운은 아닌데 중박 두세 개짜리가 모아져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중박 두세 개를 합쳐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 실속은 그 내용은 대박 하나보다 낫다는 거죠. 이런 운세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작게 작게 쌓여서 크게 실속 있게 모아지는 그런 운세가 바로 이 금계포란의 운세니까요. 또 이런 좋은 운세가 더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또 잘 하고 계시지만은 또 이런 달에 또 구설이 침폼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황금닭이 집중해서 알을 품으려면 결국 부화 기간 동안 소리가 날 일들, 신경 쓸 일들이 생기면 황금닭이 부화에 집중해서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방해가 되는, 부화에 방해가 되는 일은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닭디의 이번 달 운세는 두 달 후에 벌어질 가장 큰 그런 성취 운을 앞두고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시기에 마지막 그 파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의미 있게 관리, 단속하고 실속 있게 내 운이 나쁜 운으로 침범치 못하게 구설 같은 것도 조심하면서 실속 있게 모아가서 나중에 한 번 두 달 후에 샴페인을 터뜨리듯 그런 운세의 어떤 형국이거든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신 닭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 꼭 기억해 두셔서 이 달이 좀 소기에 성과 있는 그런 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감성스튜아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 실속 있게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